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구 도심은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. 그 가운데 자리 잡은 마요르 광장. 마요르 광장의 건물들은 모두 역사의 목격자지만 그 중에서도 대성당에서는 리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을 만날 수 있다. 페루를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든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잠들어 있다. 페루를 정복한 침략자와 리마 도시의 창시자 사이의 간극.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떠오른다. 신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통치의 수단이 된 종교는 전통신앙과 만나서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. 그 중에 하나가 인카의 어머니 신인 빠차마마와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의 결합. 그리고, 그 단계에 대한 특징이 만든다. 그 진정한 우리의 성모사가 직원입니다. 평가시길 미시설을 이해하는가 아니라 범죄에 맞게 이해하는가誰. 그 맘만의 마리아가. 그는 그가 그는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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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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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를 필요했지만 그는 puisque 그는 그가 그의 음식을 통해 그가 그다. 그가 그가 그가 그이래가 그가 그 구 sewing could을로 얻어 그들의 목別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